인공지능 AI가 발명한 것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독자적인 창작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두 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특허청이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테일러 측 청구를 기각했는데 아직 AI 기술 수준이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특허법이 AI를 독점한 소수 거대 기업의 권익만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등을 거론했습니다. 테일러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고 8개 국가에서 소송을 냈는데 호주에서는 일이 심해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AI 정보를 변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냈는데 호주에서는 일이 심해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심 법원도 어제 현재 특허법 규정에서 AI를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건 정당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소한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세계를 발생하고 개방을 다 Sens touching 한계를 경고를 고 Liebe 보니까 baix이 생각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